안녕하세요 어제 아틀리에 를 끝냈으니까 오늘부터는 드래곤볼 카카루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볼 제트 카카루트 꽤 재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미 발매한지 3일 정도 지나서 많은 분들이 해보신 걸로 아는데 드래곤볼 팬 분들한테는 되게 재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래곤볼 팬이 아니면 약간은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 네 뭐 드래곤볼을 많이 좋아하면 재밌다고 하더라구요 원래 더 먼저 하고 싶었던 건 용과 같이 세븐 이긴 한데 그게 게임 두 개를 연속해서 턴즈 rpg 를 하면 제가 너무 지칠 것 같아 가지고 일단 드래곤볼 먼저 하는걸로 오늘은 뭐 게임을 그렇게 오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녹화를 오늘 첫 녹화 하긴 하지만 드래곤볼이 많이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따가 이제 설거지도 해야되고 설거지가 많이 쌓였어요 귀찮아서 밀어가지고 어 이거 드래곤볼 진짜 큰 오프닝이네 요게 그 카게야마 히로노브였나? 슈로데라던가 슈로데라던가 막 이렇게 용자물 애니의 단골 오프닝 진짜 목소리 시원시원하셔서 좋아 네 베이지 터프리져 피콜로 그리링 이즈 깨끗다면? 제보라 테이크 어 저거 그거네 원숭이 버전 저게 셀땐가? 프리저땐가? 손오버 한번 막아줄 때가 왜이렇게 뚝뚝 끊기죠? 이게 게임이 끊기는건데 이게 내 풀새가 미친건가? 아 연출좋다 이것도 이제 나루토 울티메이트 스톰인가 그게? 나루티미스톰인가? 암튼 그걸 만들었던 CC2작품이니까 연출은 되게 좋을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암튼 그걸 만들었던 CC2작품이니까 암튼 그걸 만들었던 CC2작품이니까 여기서 반남게임은 꼭 이렇게 동의하라고 하더라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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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암바이씨 서브스토리가 해방되었습니다 동료들의 위험한 파티 인조인간편 2화 미래를 위해서 에서 수주할 수 있습니다 보뉴를 선행개방했습니다 우승 낀 울트라 최고급 고기 뭐 이렇게 많아? 울트라 파타이 파타이? 파타이가 어디 음식이더라? 대만인가? 태국인가? 파타이 파타이 저는 이제 게임 새로 키면 항상 설정 먼저 뒤져보거든요 그냥 딱히 별거 없어도 그냥 보긴해요 나도 모르게 어? 분석? 이걸 꺼 송신하지 않는다 저거 하면 게임 사이사이 뚝뚝 끊길 것 같아 들어가 봅시다 이 세상엔 드래곤볼이라 불리는 어떤 소원이든 이루어주는 신비한 구슬이 존재한다 이건 드래곤볼을 둘러싼 신비한 이야기다 크 저는 근데 이 드래곤볼 제트 카카로트 아직 해보진 않았잖아요 근데 다른건 모르겠고 일본에서 CM이라 그러죠 CF CM을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도 똑같이 써먹었더라고 근데 정말 잘 만든 왜 이렇게 뚝뚝 끊겨 게임이? 까딱킬까? 잠시만요 한번만 껐다 켜볼게요 왜 이정도지? 심각한데? 흠 암튼 그 CM을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정말 관심이 많이 갔어요 원래 그전까지는 드래곤볼에다가 RPG를 섞었다 그래서 관심이 없었거든요 드래곤볼 제노버스인가? 그것도 뭐 요런 류라고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거는 드래곤볼 저번에 나왔던 파이터즈? 그런 대전격투는 좋아했지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직장인들이 어렸을 때 드래곤볼 보고 막 이렇게 흥분하고 친구들이랑 에네르기 파 쏘면서 놀고 그게 너무 좋았어 저도 그러고 놀았거든요 친구들이랑 친구들이랑 막 에네르기 아 에너지다 에너지 한국에선 에너지 파였다 만화가 아마 일본 만화책 버전이 에네르기 파였던 것 같은데 일본 애니는 카메하메하고 이제 좀 안 끊기네요 아 오공이 어렸을 때구나 아 귀여워 아 아니네 오반이구나 나는 오반이랑 오천이랑 오공이랑 어렸을 때 세명 딱 이렇게 세워놓으면 분감 못해요 너무 똑같애 네네넨 아 하긴 드래곤볼 Z니까 오공이 어렸을 때가 나오면 말이 안되네 아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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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릿속 상상 내리는 것 같은데 음 음 이게 너무 심하게 끊기는데 가드가 L2 버스트? 기력 모으기 히트업 고통 어 좀 복잡한데요 필살기 팔레트 휘니쉐요 배니쉬 어태건 L2X 서포터 팔레트 폼체인지 팔레트? 저 이것은 서포터 팔레트? 야, 이거 저거 할 때가서 시간이 걸리겠다 아, 맞을 때 엘투엑스하면 되는구나 히트업? 세모레필드? 세모레필드 세모레필드 못사? 잡았다 어 빡센데요? 정신이 없어 일단 일단 정신이 없어 뭐가 뭔지 모르겠어 과거의 강전 제가 이렇게 에네르기파를 쏘고싶은데 킬을 모르겠네 필살기팔레트 열어되나? 어 라데치다 싸이오인의 숲격 한계파워의 초전사 크... 베지터 그럼 라데치부터 먼저 나오나? 소년선후공은 일찍이 세계정복을 꿈꾸는 피콜로 대마왕이 남긴 분신과 싸워 그를 쓰러뜨린다 그리고 5년 남짓한 시간이 지났다 5년이나 지났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드래금볼에서 아니다 웬만한 제트전사들은 다 좋아해요 그냥 전사들은 다 좋아해 피콜로가 됐건 크리링이 됐건 베지터도 좋아하고 유일하게 정이 안가는 애들은 오천이 오천이가 딱히 정이 안가 그니까 드래금볼 거의 끝날때쯤에 나오잖아요 사실상 오천이는 그러다보니까 걔 기억나는거는 마인부우 때 트랭크스랑 꼬맹이 트랭크스랑 꼬맹이 오천이가 퓨전에서 싸우던거 싸우던거? 그거밖에 기억 안나 솔직히 라데츠 날라오네 진짜 날라올 때도 됐지 히힛 베지터랑 네퍼구만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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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츠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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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사실 지키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키우는 그 지키우는 그 지키우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싶을까요? 야 이거 만화처럼 해놨네요 애니메이션처럼 와씨 좋네 이런거 역시 CC가 뭘 알아 팬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 얘네가 나루토 때도 느꼈는데 팬들은 이런 깨알같은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 이때 오바는 아직 안만난 설정인가 이제 바뀔거야 이제 와꾸와꾸 아닐거야 거의 뭐 라쿠라쿠지 편안하죠 피콜로는 오바님은 저게 좀 있었지 천성이 애가 너무 착해 너무 순하고 그러면은 먹을걸 구하러 가야돼 손오공이? 오공이가 먹을 깔고 간다고? 오공이가? 오오 기탄 응축기탄 조사 대화 점프 뭐가 부스트야 근데 아 그래 알았어 이게 부스트구나 이거 뭐있다 죽순 그냥 근처로 가기만 해도 돼 오 그래픽 되게 좋네요 일단 이걸로 아이템 볼 수 있나 보다 주변에 떨어진거 어머니 어머니 여깄다 어머니 여기있다 줄 세우네 어 저기 아직 뭐 안먹은거 있다 어 개빠름 아 야 기다려봐 저것좀 먹고가자 잠시만요 설정 너무 느려 카메라 이동속도 너무 답답해 그래 이정도는 돼야지 오바나 좀 빨리빨리 못가니? 어디 우왁 너무 많이 올랐다 이동속도 좀 빨리빨리 못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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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caused 정ot속도 좀 벗 Wesley 아 더 길고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딱 효과가 오? 철원서계 Сер이체 잔데 음? 아 억구가 아 Marian 드디어! 아 귀여워 얘 무슨 학자 되고 싶어 하지 않았나? 어 맞네 맞네 저 한번 와주자 응.. 오궁이가 낚싯대 던지고 있는건 조금 그렇지 않아 아.. 드램볼 초창기 그때 오고니 낚시용 꼬리여? 그게 뭐야? 야 그럴거면 그냥 낚시 떼어 미끼도 있어요? 골 때리네 이게 뭐야? 어 되게 크다 얘들 우와 아 그냥 졌어 큐티인줄 알았는데 그냥 한마리 더 낚아보자 아니 그거 와이프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텐데 기다려봐 낚시 한번 더 여기 저 먼저 먹는 애들이 인자 어? 잘못 눌렀어 나는 또라인가? 왜 거기서 세모를 눌렀지? 그레이트 그레이트면 더 좋은거 주나? 어메이징 똑같은거 같은데요? 한마리만 더 똑같은거 같은데요? 한마리만 더 나이스 한마리만 더 되게 크다 며칠은 먹겠는데요? 며칠은 먹겠는데요? 아 아 요리에 먹으면 스탯이 오르는구나 한동안 오르나보네 3분동안만? 야 맛있겠다 통째를 구워서 먹네 어 먹는 것도 보여주지 아쉽네 체력과 기력이 모두 회복되었다 오오 크타크타 흠 아직까진 게임이 좀 정적이다 커뮤니티 레벨? 스토르를 진행하면 입수할 수 있으며 동료나 라이벌과의 교류를 나타내는 증폐입니다 소울 엠블럼은 커뮤니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모험에 도움이 되는 여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커뮤니티 보드에 세팅하면 커뮤니티 랭크라는 것도 있어요? 약간 좀 복잡한디? 선물하면 숙련도가 오른다고? 음 최강의 부자 맞아 링크 보너스 연관있는 캐릭터들끼리 붙여놓으면 대사도 나온다 했었어 무술의 비전선도 뭐야 친밀도와 숙련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친밀도와 숙련도가 오른쪽에는 선물아이페 이제 우리 가면 안돼? 이제 우리 가면 안돼? 이제 우리 가면 안돼? 집으로 가자 일단 집으로 가자 오공이는 그 때 근둔 준 할아버지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 거북교사였나? 준계? 바이바이 항상 편하게 다녔어요 제트 오브? 아 저거 거기서 봤었어요 이거 무슨 예고편? 아닌데? 트레일러 같은 곳에서 봤었어요 이걸로 뭐 스킬 레벨 올리고 그러는 것 같던데? 일단 집으로 갑시다 뿌 흐흐흐흐흐 역시 치치 무서워 치치 같은 와이프가 세상에 어딨겠어 남편은 일도 안하고 돈도 안 벌어다주고 싸우기만 하러 다니는데 심지어 죽어버렸는데 여러번 애들은 낳아놓고 혼자 키우고 과일과 고기, 생선 등의 소재가 있으면 치치가 요리를 해줍니다 라네요 소스요리? 는 아직 뭐가 없어 이건 레시피가 필요한가 없다 생선조림 만들 수 있다고? 체력 50의 가공, 기공방어력 1 집안을 탐색해보자 탐색할게 없는데? 어? 뭐 있다 오공과 크리링의 제자 인문을 인정한 거북선이는 두 사람의 실력을 가늠하기 위해 거북이라고 적은 돌을 벼랑하에 밀림해 던진다 먼저 그 돌을 가져간 쪽이 저녁을 먹을 수 있다는 조건하에 경쟁하는 두 사람 크리링은 돌을 발견한 오공을 속이고 돌을 빼앗아 귀환하지만 그날 저녁밥에는 뜻밖의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더라? 기억 안나 저 초반부까지 제트 대전지 피콜로 페이지와 그 외에 16페이지가 갱신되었다 탐구의 시작 이건 뭐 저장하는데 어마어마한 자원을 쓰나 왜 이렇게 자꾸 끊겨? 도시락 치치에게 말을 걸어서 도시락을 받자 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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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기서 빼지 않으면 못쓰네 그럼, 아버지. 지짓의 곳에 가볼까요? 고쿠아, 좀 기다려주세요! 고한이한테 보내주는 걸 잊어버렸어요? 아, 그거야. 우와, 이쁘다. 내 머리! 나는 그거는 수신 중인 드라곤볼이네? 진정한 분의 아들이들입니다. 오마니 모자. 어마니의 plate에 있는 부모님의 이름을 지금 어마니에енный 자매금을 Bosch한테 받았어. 그러므로 당신의 아들이자. 그렇게 하는 아들아. 하니가 정말 아들아. 잘 어울리는 아들아. 그것을 함대하며 으멈이 그러니까 당신도 어느 정도를 귀를 지지 않는다. 자연스러운 아들. 네! 고맙다. 아직은 게임이 완전 초반부라 특별한게 전혀 없네요 그냥 게임의 흐름도 아직 정확히 파악은 못하겠고 여기서 녹화 파트 바꿔갈게요